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댓글 Q&A는 K님께서 남겨주신 Will의 축약형 발음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발음마스터 해보겠습니다. Will, Will이라는 단어를 Opostrophe 하고 LL 하면은 줄이는 거죠. 이렇게 줄인 발음은 O 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L이 두 개 있죠? 두 개는 그냥 하나 발음이랑 똑같습니다. L의 원래 발음은 이 음가는요 준비 소리 L 한 다음에 L 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L L L 하지요? 발음할 때의 이 혀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이 발음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입술 담아있는 사진의 혀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윗니 뒤쪽으로 올라갔죠. 혀끝이 이 그림과 같은 위치입니다.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곳 치경 위치로 올라가면서 O 올라가서 딱 치경의 혀끝을 붙이세요. 그림에는 혀끝이 앞니 이제 여기 윗니에요. 안쪽 이에는 안 닿은 것처럼 보이죠. 그치만 이제 혀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넓게 생겼기 때문에 O 하면서요. 혀끝 약간 끝에 부분이 윗니 안쪽에도 닿습니다. 꼭 이렇게 이에는 안 닿게 하느라고 혀를 이렇게 안으로 말아서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와 잇몸 사이에 닿으면 됩니다. 치경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혀를 내려두셨다가 O 하면서 혀끝을 치경 위치로 올려서 붙입니다. 그리고 떼면서 L 하는 거예요. 두 번 같이 해볼게요. 를 가지고 있는 소리가 이 소리인데요. 단어 속에서 맨 끝에 오거나 소리가요 맨 끝에 오거나 또는 중간에 음절의 끝에서 을 하고 끝날 때는 이 앞에 준비 소리만 발음합니다. 을 그리고 단어의 맨 앞소리 또는 음절의 앞소리에서는 을 하고 소리가 같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여기는 will 하면은요. 그냥 을 하고 끝났지요. 그래서 준비 소리까지만 발음을 합니다. 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이 을 준비 소리 혀끝을 치경에 올려서 딱 대면서 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을이라는 소리를 두 가지로 원어민들은 하는데요. 혀끝을 치경에 대면서 을 또는 되지 않고 을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회화할 때는 혀를 이동하면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발음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L이나 R R 역시 이렇게 혀를 뒤로 목구멍 쪽으로 많이 당기지 않고 약간 당기듯이 흉내만 살짝 내면서 발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L 여기서도 역시 혀끝을 치경까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혀끝을요. 이 치경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혀끝을 살짝 힘을 주어 꺾습니다. 꺾으면서 그냥 올라가서 붙이진 않아요. 아래 내려있는 혀를 소리를 내면서 혀끝 부분을 이렇게 살짝 말아서 위로 꺾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O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 치경에 올리지 않고 합니다. O O 혀끝만 살짝 힘 주어서 이렇게 위로 살짝 올리는 거예요. 치경에 닿지 않게요. 그렇게 발음하시면 이제 이 WILL WILL의 줄임 O 발음을 하는 겁니다. 다른 단어들에서도 O 하고 끝나는 단어들 치경에 다 올리지 않고요. 예를 들어 뭐 채우다 라는 단어 FILL FILL 뭐 이런 단어들도요. 혀끝 치경에 닿지 않고 발음하셔도 돼요. FILL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주어에 WILL 붙지요. I You We They She He It 이어서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른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I Will 을 줄여서 하는 추격형 발음이요. 세 가지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발음들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 발음하거나 조금 줄이고 또 더 줄이고 가장 많이 줄인 발음 이런 발음은 회화에서 빨리 말할 때 쓰는 발음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I WILL 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이제 추격형으로 하면 I 에다가 O 소리 배웠지요. 혀끝 살짝만 말아서 올립니다. 추경닫지 않게 I O 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기본 발음이에요. 두 번 해볼게요. I I I I I 그 다음엔 한 단계 줄입니다. 여기 I를 네 유심히 있어 오세요. 네 어떻게 됐죠? 네 I가 아만 남았죠. 이렇게 I도 줄여서 그냥 아오 아오 이라고 발음합니다. 두 번 해볼게요. 아오 아오 이라고 발음되고요. 이제 더 짧게 발음을 하면 아오 아오 이라고 발음되어지는 겁니다. 해볼게요. 아오 아오 네 혀끝 추경이 닿지 않고 살짝만 구부리셨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오 이라는 발음으로 문장 해볼게요. 예문은 아오 듀웨트 네 아이올 듀웨트 이렇게 강조할 때는요. 조금 이제 줄이지 않은 그런 발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네 I'll do it 그렇지만 지금 이제 회화 발음에서 빨리 지나가는 발음으로 마지막 발음이죠. I'll I'll 발음해 볼게요. I'll do it 이렇게 합니다. 이 it 발음도요. it 라는 발음이 있고 it 말고요. 하는 발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I'll do it 이라고 발음 두 번 해 볼게요. I'll do it I'll do it 네 다음은 이제 you의 will 입니다. 따로따로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you will 이렇게 읽죠. you 길게 발음이에요. you will 그러면 축약형 첫 번째 발음입니다. 이 you는요. 네 단계까지 줄어집니다. 발음이요. 축약형이 네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you 에다가 그냥 o 만 붙은 발음이에요. you will 두 번 해 볼게요. you will you will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 조금 한 단계에 줄이면 여기 you 가 없어졌죠. 짧게 you you 이라고 발음합니다. 두 번 할게요. you you 더 줄이면 이제 한 글자로 표현되는 것처럼 you you 이라고 발음합니다. 두 번 하게 해 볼게요.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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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더 좀 이제 캐주얼하다고 해야 되죠. 이 발음은 you 라는 발음이 you you 그냥 you I'll see you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see you 도 아니고 see you see you 하는 것처럼요. 약간 you 하는 발음으로 you 를 발음해요. 그래서 뒤에 you 붙이니까 you you 이라고 발음되는 발음이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간소한 발음이죠. 두 번 해 볼게요. you you 그러면 문장으로 you'll see 라고 같이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고 보자 라는 표현인데요. you'll see 그래서 you'll see you'll 하고 발음해 볼게요. you'll see you'll see you'll see 라고 읽었습니다. 다음은 we will 축약형 해볼게요. 먼저 we 위는요 길게 we 라고 읽는 게 발음 기호의 책 발음이에요. we will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축약형입니다. 이 we 도 네 가지 단계까지 있어요. 축약형이 네 우선 첫 번째 아까 will 하는 걸 줄여서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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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게 발음합니다. 두 번 할게요. we we 길게 we 한 것을 네 다음 단계는 짧게 we we 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we we will 짧게 두 번 할게요. will we we will 이번에는 합치면 되겠죠. 더 짧게 요. will will 해볼까요.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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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또 더 더 약하게 더 편하게 하는 발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약간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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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써있죠. 어 에 해당하는 어 원어민들이요. 모음 발음을 아주 약하게 발음할 때 하는 슈아 발음인데요. 어 와 의의 중간 소리가 이 슈아 발음입니다. 그래서 어 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will will 이라고 발음됩니다. will 두 번 해볼게요. will will 네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했고요. 그 will 하는 발음으로 문장 해볼까요. 우리 갈 거야 라는 문장이에요. will go 두 번 해보겠습니다. will go 다음은 they will 이란 순서예요. they will 축약형 they'll 이겠지요. 에다가 o 이어서 they'll 발음 두 번 합니다. they'll 할 때요. 그냥 바람으로 조금 혀끝을 살짝 밀어서 th 하시면 돼요. 너무 앞으로 많이 내밀려고 하지 마세요. they'll they'll 한 글자로 더 줄어 질겠죠. they'll they'll 그냥 될만 남습니다. 그래서 문장 해보면요. they'll live 그들은 떠날 거야 떠날 거예요 라는 문장이에요. they'll they'll live 두 번 해볼게요. they'll live they'll they'll 하고 all 하고 끝났는데 여기 또 all 하고 시작합니다. they'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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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돼요. they'll they'll 다음은 she will 그죠. she 도 길게 she 가 원래 발음입니다. 강조되어질 때 또는 천천히 읽을 때 발음이에요. she will 이라는 발음의 축약형 세 가지 단계 있습니다. she 하고요. 그 다음에 o만 붙이면 되겠죠. 두 번 해볼게요. she will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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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길게 발음했고 이번엔 짧게 합니다.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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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볼게요. she'll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가 천천히 발음하면 강조되어지는 발음이고요. 그냥 휙 지나가듯 발음하면 강조되어지지 않고 그냥 약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천천히 명확하게 발음하면 강조해요. 그래서 she'll be fine she'll be fine 하고 이렇게 she'll 하고 강조할 때는 천천히 이제 이번에는 she'll 마지막에 대화 발음해서요.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잘 이제 휙 지나가서 못 듣는 그런 발음 정도지요. 그래서 she'll be fine she'll be fine 아주 짧게 발음합니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she'll be fine she'll be fine 다음은 쉬다음의 he 입니다. he will 여기도 역시 he 하고 길게 발음되는 게 원래 발음이에요. 네 축약형 첫 번째 단계 he 그대로 길게 한 다음에 음만 붙입니다. heal 따라해 볼게요. heal heal 네 혀를 아까 내렸다가 치경 위로 올리면서 어 하지요. 그래서 heal heal 약간 을 하지만 글씨로는 제가 을이라고 썼는데요. 약간 heal 얼 얼 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렇게 들리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heal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발음하셔도 되는 겁니다. heal 길게 다음은 그쵸 짧게 heal 따라할게요. heal heal 이제 더 줄여서 마지막 단계 h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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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heal he'll be back 네 그는 돌아올 거야 라는 문장이에요. heal 그냥 짧게 heal 합니다. he'll be back he'll be back 네 여기는 크 소리내도 되고요. heal he'll be back 그냥 back 정도만 발음하지요. heal he'll be back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it 입니다. it will 해서 it will 인데요. 축약형 이거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it will 이렇게 it'll it'll 이라고 하진 않고요. 이 발음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를 를 이라고 쓰여있죠. at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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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 에 가까운 발음으로 합니다. 이 이라고 발음 되어져요. 이로 이로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이 이 이로 할 때요. 러 를 이라는 발음 소리 할 때요. 혀끝을 저희 아까 치경 L 할 때 하는 그 치경 위치 있죠. 그 치경 위치에 대고 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 입니다. 에 예 해볼게요. 이로 이로 러 러 하면서 치경을 한번 툭 치지요. 이로 이로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 그러면 이로 들어간 문장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게요. 이로 겟 베뛰 여기도 베뛰 아니고 플랫 T 나왔습니다. 또 아까 르 했던 치경 혁끝 대고 르 하는 발음 Better 아니고 Better Better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t'll 하면서 It'll get better It'll get better 나아질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 연습해 볼게요. It'll get better It'll get better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요. 발음하시고요. 어 하는 거 혀끝 치경까지 올리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